오늘은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나라이든지 그 통치자가 누구냐 또 그 통치자의 정치 환경 또 정치적인 시스템 이런 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특성이 달라지고 또 국민들도 달라집니다. 우리 남한과 북한이 원래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남한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왔고 또 북한에는 공산사회주의 체제가 들어와서 두 체제가 다 다른 목표를 지향하기 때문에 국민성이 달라 보인다 이거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같은 민족이요. 단지 통치자에 따라서 또한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그 국민들이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참 좌우가 나뉘어지고 분열이 되고 또 또 민족상쟁의 그러한 6.25 전쟁을 통해서 수백만 명이 생명을 잃게 되고 지금도 좌우니 진보니 보수니 이런 걸로 인하여서 얼마나 참 분열이 되고 갈라져 있는 그러한 참 비참한 상황입니다. 저는 마음이 매우 아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비극적인 분단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는 것인가 과연 우리가 어떤 체제 우파와 좌파에서는 각기 나름대로의 그러한 체제가 좋다고 그냥 선전하고 또 이러한 체제를 통해서 이상적인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세상의 어떤 체제에 대해서도 좋다 나쁘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사실 바울이 살던 우리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 시대가 그 로마의 그 식민하에 있던 네로 황제 시대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 카이서 그래서 예수님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 나라가 어떤 체제하에 있던지 간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분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아무리 인간이 유토피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상적인 체계가 역사를 통해서 흐르고 있지만 그러나 완벽한 체계는 정치 시스템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교회가 좀 편안하게 복음 전할 수 있고 또한 자유를 누리고 그러한 체제 안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부응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체제에 있던지 우리의 신앙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정말 통치하는 그러한 사람 대통령 대선이 앞에 있지만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것인가 이 나라를 사실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통치하는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동시에 두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이 세 가지 의무를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그러한 책임이고 또한 국가의 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민족의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기도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과연 어떠한 체제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마음껏 참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되겠는가 이걸 각자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남북한이 다 예수 믿고 복음화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러한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나라가 바른 통치 시스템을 갖게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정치 철학자인 조제프 메스트라가 말하기를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준 있는 국민에게 저질적인 지도자 예를 들자면 독재자라든지 아주 참 막나가는 그러한 성품의 그러한 소유자가 지도자가 선출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국민들은 저항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왕정체제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왕정체제가 무너지고 왕을 단두대에 목을 자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해서 정말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그런 자유와 평등과 박예정신 그리고 미국에서도 영국에 지배하여 있던 미국 사람들이 토마스 제파슨이 미국 독립선언문을 제창하면서 우리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누구나 다 일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집회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선출하고 평등하게 또 다 부여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국가적인 시스템을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게까지 우리 남한에는 그러한 시스템이 들어왔고 그러나 우리 전쟁을 통해서 만약에 북한이 다 점령했더라면 그런 또 체제가 말이야 다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또 우리 남한이 또 올라가가지고 거의 그냥 점령했을 때 북한이 남쪽으로 내놓을 때는 미국이 도와줬고 또 우리가 올라갔을 때는 중공이 도와줘가지고 결국은 그냥 아무런 소득이 없이 전쟁만 하고 그대로 그냥 그 체제가 유지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된 것은 뭐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민족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보고만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이 민족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만이 비로소 모든 인생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평등을 누릴 수 있다. 얼마나 성경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녀나 노인들이나 어린 사람들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평등하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다 아버지의 아버지 저에게도 아버지요. 제 손주에게도 아버지 얼마나 참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함을 주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2022년 한 해를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해가 되도록 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2사야서 52장 7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원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좋은 줄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만 생각을 하고 나는 그 통치자의 법의 명령에 또 인도하심에 따르지 아니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에 대한 것은 반드시 그 백성들이 그 통치를 잘 따라주고 또 그 통치 시스템에 따라서 순종하고 또한 그 통치자를 신뢰하는 우리의 요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신다는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받는 그 열매를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우리 가정이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영육간에 좀 강건해야 돼요 제가 참 어제 새해 첫날이죠 세배를 드릴 때 우리 같이 계신 우리 장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장모님이 딱 딱 한마디 하셨어요 건강하세요 건강하라 건강 이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이 참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고 우리의 영혼의 건강도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그 통치하심을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놀라운 풍성한 생명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삶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는 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또 강건하게 되는 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우선순위다 거기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잘못되고 거꾸로 패여가게 되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순위인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생명이요 바로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해 첫 주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해 여러분 그래서 연초가 되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갔잖아요 신년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야말로 오늘 신년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듣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 들으시면 한 해 동안 정말 평안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는 그러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도 그러한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그러한 소식을 전하는 자가 없다면 마치 일본과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전쟁을 하다가 그야말로 그냥 일본이 폐망했잖아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맞은 후에 일본 천왕이 그 방송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전쟁을 끝낸다 직접 항복한다는 말이 아니었지만 장시간 걸쳐서 천왕의 음성을 드는 일본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이제는 항복했구나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필리핀에서 싸우고 있었던 일본군 가운데 그 소식을 듣지 못했던 오도나 중이 그 사람은 끝까지 항전을 했잖아요 언제까지 했냐 30년 동안 게릴라전을 3명이 남아서 다른 사람은 다 죽고 3명과 함께 전쟁을 하다가 한 명은 54년도에 민병대와 전쟁하다가 죽고 또 다른 사람은 60몇 년도에 또 죽고 자기 혼자 남았어 혼자 남아서 끝까지 그 게릴라전을 펴다가 나중에 한 일본 기자가 그런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전달했다 우리 전쟁이 벌써 30년 전에 끝났어요 그러나 그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의 상관이 직접 와서 저에게 너는 전쟁이 끝났으니까 우리가 항복했으니까 이제는 복귀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지 않고서는 나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일본에서 그 직속 상관이 살아있어 살아있는 상관이 직접 문서를 가지고 와서 그 사람에게 우리 일본이 이제는 항복하고 전쟁이 끝났다 너는 이제 무기 무장 해제하고 일본으로 복귀하라 뭐 이런 명령서를 하다라고 나서 일본으로 돌아왔잖아요 사실 참 이러한 군인이 있다는 거 참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령관으로서 우리를 진두지휘하는 사령관의 명령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신호예요 우리는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그러한 놀라운 복음을 우리는 들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해 공로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안받다는 그 사실을 성령께서 증언을 하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을 하고 그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그 소식을 듣고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소문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치 오도나 중인가요? 그 중이처럼 평생을 그냥 밀림 속에서 전쟁하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발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래서 하박국 3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심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예요 높은 곳에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란 얘기예요 사무엘하 22장 34절에다 보게 되면 나의 발로 암사슬발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여러분 높은 곳이란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높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것이야말로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좋은 소식 전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유앙겔리조 메노스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에요 유앙겔리조가 뭡니까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바로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하신다는 그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해방이 있는 거예요 해방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소식은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그 말씀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이 여러분의 집이 왜 평안합니까 마치 늑대가 굴에 들어가면 하루에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어떻게든지 사냥하다가 이제 굴로 들어가면 평안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 평안하다는 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문을 걸어 잠그는 거 아니에요 문을 잠가야 되죠 도둑이 독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러한 자유라는 것은 진정한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직장생활을 40년을 했는데 이제 나이도 들었고 했으니까 이제 하던 사업을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참 편하고 좋습니다 뭐 누구 간섭받을 필요도 없고 상사에게 뭐 뭐라고 안 좋은 소리 들을 것도 없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이렇게 됐는데 얼마 안 있어서 그 사람 진료를 하러 왔는데 뭐 어디가 아픈 곳이 갑자기 많이 생겼어요 위장병도 생기고 뭐 신장 기능도 좀 안 좋아지고 심장도 안 좋아지고 그거 왜 그러냐 사실은 그게 자유가 아닌가요 리듬을 가지고 어떠한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 일할 때하고 또 퇴직을 하고 집에서 놀 때하고 편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몸이 헤쳐지더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쉬게 하리라는 그 말씀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너희는 나의 몽해를 메라 내 몽해는 가볍고 쉼이니라 마귀에 주는 몽해를 메지 말고 세상의 정력의 몽해를 메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리의 몽해 복음의 몽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의 몽해 이러한 그 몽해를 메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이 있고 쉼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그 삶은 첫째는 자유를 누리는 삶이에요 해방이 되는 삶이에요 죄에서 해방받고 또한 마귀의 어떤 고통과 질병에서 해방받고 또한 불안과 염려에서 해방받고 내 모든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죽게 해서 공고하시는 거예요 내 염려를 다 맡겨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내 몽해를 메고 쉼을 얻어라 여러분 예수님의 몽해를 메야 쉼을 얻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진짜 몽해는 지시고 나는 옆에 같이 몽해를 메는 아기 소아 같아 어린 소아 같이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몽해를 메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것이 바로 능력의 비결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함의 비결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삶 그 삶은 죄악에서 떠나는 삶이에요 죄악에서 떠나는 삶 이사야서 52장 오늘 11절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두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고 부중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요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요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는 성전의 일을 맡은 자 아니에요 직분을 맡은 자 교회에서 여러분 직분을 맡은 자 요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들이라 이건 만인 제사장으로서 레이윈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구를 맡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봉사와 헌신으로 어떤 사람은 정말 가르치는 사역으로 다 기구를 메고 있는 자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그 은사를 받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자로서 이러한 자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죄에서 떠나는 삶이야 죄에서 그래서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납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해방됐다 이것만이 사실은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나는 이제 천국 가게 됐다 맞습니까 그런데 죄사함을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죄에서 자유함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제함을 받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배도전서 2장 24절에 보게 되면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기까지 좋다 여기까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는 왜 그러느냐 이유는 그만해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주된 복음의 목적이에요 왜 우리의 죄를 사했습니까 우리가 죄에서 사암 받고 우리 마음대로 좀 즐겁게 뛰놀고 뭐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말이야 내가 원하는 거 소원 다 성취하고 하다가 천국 가는 게 목적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죄 사암을 주신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로 죄에 대하여 이제는 죽은 자가 돼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주로 치유와 회복과 건강과 성공과 번영 이런 것만을 생각을 해요 그게 기복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에 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시도를 담는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적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목적입니다 복음의 목적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참 놀랍습니다 그것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제자들이 누굽니까 그 제자들은 다 주님의 유다를 제어하고서는 그 제자들이 다 주님의 양우편에 앉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진 자예요 그렇죠? 엄청난 하나님의 그 특권을 부여한 자들이에요 천국에서도 예수님 좌우에 앉을 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가복음 9장 43절에 이건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장애인으로 손 없이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거야 그곳에는 벌레도 사람도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너희가 나 믿고 죄산받으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천국에 약속이 돼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 한 번 체크합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불신자에게 말한 게 아닙니다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자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약속하시고 나를 따른 자에게 예수님이 주실 그 놀라운 멸류관과 놀라운 영광을 다 약속하셨어요 그런 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말이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누구에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거죠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 우리는 어차피 구원 받는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이에요 사람이 함부로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죽음이 있는 믿음이 죽어 있는 믿음이냐 이것이 판가름 난다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밥 먹듯이 한다 그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육신으로 아무리 죄를 범해도 내 영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이게 이단의 말 아니에요 영지주의자들 말 아닙니까 그러나 이러한 복음이 우리 한국 교회에 그냥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티켓을 타고 천국행 열차에 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마음껏 즐기고 뭐 해도 자동으로 우리는 간다 그런 말은 복음적인 말이 아닙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한 걸 봐 끔찍한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불러서 소금치듯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배추를 절일 때 그냥 쑥쑥 이렇게 합니까 이파리를 떼고 이렇게 다 뿌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옥에서는 불을 치는 거예요 불을 소금을 우리의 사람의 내장과 깊은 내목간이 불이 그냥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구더기도 죽지 않아 근데 죽으면 좋은데 이러한 끔찍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깜짝 놀란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도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자기는 부여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참으로 너야말로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비참하구나 내 실체를 보라 금을 사서 너를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부끄러운 곳을 가려라 벌거숭이를 가려라 그리고 열심을 내고 안약을 사서 내 영안을 떠나 영적인 소경이 되면 안 된다 우리가 많은 것, 큰 것, 부흥이라는 것,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숫자가 그냥 건물 크게 지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교인들이 모이면 이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짓된 부흥이에요 진정한 부흥은 뭐예요? 거룩과 성결함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사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늘 우리가 죄에서 떠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삶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천국이 많은 거예요 평안이 있습니다 많이 모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교회가 타락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능력을 상신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외형적인 이러한 부흥만을 생각하지 진정한 내면의 성숙, 영적인 거룩함, 성결함 예수 크리스도 산상수원에 나타나 있는 그 예수 크리스도의 팔복에 관한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라 한국교회는 바로 이러한 부흥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러한 제약을 통해서 교회가 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하나님과 연관시키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또한 코로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삶 속에 잘 깨닫고 알곡과 쭉종이를 가르고 염소와 양을 가르시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시는 예수 크리스도의 그 심판자 예수님의 그 말씀 너희는 죄에서 떠나라 내 눈이 범죄같은 눈을 빼버려 내 손이 범죄같은 손을 잘라버려 내 발이 엄원대로 잘못된 길로 가면 발을 잘라버려 발 없이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이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두 발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지옥 가면은 그야말로 비극 아닙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주여주여 하지만 그러나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여주여 하면 다 믿는 사람 아닙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능력을 행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귀신도 내쫓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라 불법이란 게 뭡니까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서 이러한 거짓된 겉모습의 부흥 마치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가장 불쌍한 자여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여 마귀의 역사입니다 실속을 가져야 돼 외형적인 것 여러분 좋아하지 마십시오 물론 외형도 깨끗하고 좀 그래야죠 그러나 내면이 깨끗하면 성결하면 외형적인 것도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은 이와 같이 우리가 참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놓고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들이 백일하에 다 드러났어 무엇이 거룩이고 무엇이 성결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하여 내가 철저하게 죄에서 떠나는 그러한 삶의 결단 이 결단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2022년 환회는 이러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리할 게 많이 있어요 분위기를 바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일하는 직장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회방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바꿔야 되죠 뭐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은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삶이라 이거예요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 예루살렘은 바로 평화의 마을이요 또한 기쁨이 넘치는 곳이요 하나님의 임지하시는 곳이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정하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 앞서서 행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의 뒤편에서 행하시는 거죠 앞서 가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의 나아갈 길을 가리키면서 가면서 얼마나 좋으신 선한 목자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주관합니다 우리 뒤에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뒤에서 적들이 우리를 침공하지 못하도록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불담으로 마치 홍해바다를 가를 때에 그 뒤에 불담이 그냥 쫙 있어서 그 애국의 군대가 범접지 못하도록 한 것처럼 2022년 한 해 동안에 앞장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시고 바로 우리 뒤에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참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은혜로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에서 52장 13절에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종교하게 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야 바로 하나님의 종 이 종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순종하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입니다 그분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종교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세서 2장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포화가 다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가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 안에는 바로 모든 능력과 부요함과 지혜와 힘과 종기의 근원이시요 바로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자는 그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 기쁜 소식 자유함의 소식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 안 받고 이제는 의로운 자의 삶이 되었다는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을 선포하게 되길 주여러므로 추원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은 온전한 자유함을 잇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 안에서 그야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함을 잇게 되고